5월 29일입니다. 일요일인데요. 야생의 엉겅키 자생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슬기가 잘하고 풍경이 좋은 지역에서 우리 한방차 재료인 엉겅키를 채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작업을 해야 용이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였습니다. 오늘 채취한 야생의 가시 엉겅키는 지난번처럼 불의를 포함해서 꽃대, 줄기, 잎이 모두 붙어있는 상태로 채취를 했습니다. 오늘도 채취해온 야생의 엉겅키는 수돗물로 여러 번 헹구어 씻어서 자연의 바람과 햇살로 말리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날 말려서 풍미가 좋은 한방차 재료로 거듭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판매하는 야생의 가시 엉겅키는 손질이 다 된 후 작도로 썰어서 말린 후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중량은 1kg, 2kg 단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야생의 엉겅키를 채취해서 말려 판매하고 있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고맙습니다.